제 작업의 원동력은 어딘가로 멀리 떠나는 일입니다. 저는 여행을 통해서 생각을 환기하고 주변의 모든 환경을 바꾸므로써 저한테 있었던 실패나 좌절 같은 것들을 기회로 바꾼 일들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불가리의 가장 큰 매력 중 하나는 과거부터 이어져온 다양한 분야의 예술을 독창적으로 재해석했다는 점입니다. 세르펜티는 끊임없는 변화와 부활, 지혜의 상자입니다. 이 특징들은 저에게 강력한 용기와 영감을 주었습니다. 저는 도두세를 통해 현대인들에게 현실을 안주하는 일에 대한 경고와 변화의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를 건넵니다. 그런 의미에서 세르펜티의 도두세는 날지 못한 바보샤가 아니라 가능성을 지닌 알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녀따ük 감사합니다.